problema troll Elizabeth 대체 내 얼굴에 무슨 짓을 한거에요? 헉 내 이름이 뭐에요? 내가 누군지 알면 제발 제발 말 좀 해줘 toen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당신이 쫒아다니던 인간들이 누군지예요 이렇게 밝은 사람이 그때는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 있는지 다 알고 싶다구요 내가 만약 나쁜 여자면 어떻게 할거 dean? 죄짚고 도망가는 권죄자면 어떡할 거나구요? 내가 당신의 기억을 찾아줄게요. 미스터리 맨은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.